오늘 시장부터 주도 섹터에 대한 고민들 많이 됩니다. 이분과 함께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뵙는 분이네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지만 이틀 동안 일단 시장에 대한 깊은 한숨을 쉬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 전국을 대비해야 되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 일단 코스피가 조금 전에 2450선을 이탈하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이 훈풍을 이어받아가면서 오늘 IT 소보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 것인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 관점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관점 포인트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그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슈로 내서 일단 시장의 하락을 맞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주식을 하는 건 종목을 사고 파는 것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종목들의 어떤 매수심리, 매도심리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113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498 종목이거든요. 아직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요. 물론 이런 장에서도 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시장의 접근이 유연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제가 확인, 확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을 해서 나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을 하면서 이런 이슈로 시장도 빠지는 거나 했던 게 딱 두 건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로 증시가 빠졌던 적이 없어요. 그게 코로나 때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비상 경험부터 처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일단락 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오늘까지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까지는 시장이 조금 어떻게 회복이 돼 나간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할 거 없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대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돌다리를 더 더 더 두드려보자. 조심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또 어느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가 조선이란 말이죠. 사실 최근에 조선을 좀 잊고 지냈어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수회주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좀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사실 조선주라고 하면 HD 한국 조선해양이랑 일부 조선 기자재 제외하고는 사실 다 좀 하락하고 있어서요. 어느 쪽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봐주신 걸까요? 그러면 어제 나올 걸 그랬네요. 어제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 조선이 아시다시피 순수 가지고 있는 수사업도 좋지만 최근에 와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게 되면서 방산과 연관돼서 소위 말하는 MRO 사업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종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휴대전화 삼정 원칙적인 합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방산으로 해서 좀 부각됐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선반영 이런 것이 소멸되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마 방송 나오신 분이 많은 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LNG 부분, 에린선 수주 부분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의 방산 수주 이런 것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비상겸회라는 정말 초유의 어떤 경험을 좀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수주 산업들이 좀 위축될 거라는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족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콕 찍어서 일단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흔들림 같은 경우는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중국이 확장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서태평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오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중국을 전략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쿼드 사고, 호주, 일본 이 나라들 플러스 우리나라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바로 대치관계를 가져가라는 것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태평양 바다잖아요. 이 바다에서 해군 전략에서 중국에서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선족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아무래도 조선을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함 건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손을 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선 같은 경우는 방산이었던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봤을 때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라는 것들은 변치 않았다.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또 트럼프가 콕 집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수가 있겠고 K조선 워낙에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얘기 주셨어요. 그러면 그 조선 안에서도 다양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미 해군의 MRO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수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수주도 점점 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음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어찌 보면 LNG 같은 경우는 본식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방산족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방장 특병 요리? MRO 같은 경우? 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가 조금 늘게 된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방산족 보게 된다면 일단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MRO 사업에 대해서 벌써 두 채 개 수주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건은 뭐냐면 과연 트럼프 좁게 보면 미국의 해군이 과연 군함 건조의 어떤 영역까지 우리한테 맡길까?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원전도 그렇지만 배 같은 경우도 특히나 군함 같은 경우도 23일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보안이 필요한 어떤 시스템까지 다 맡길 것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맡길 것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명의를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건조가 맡기고 거기에 들어간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을 가져와서 할 건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군사기술 같은 경우는 노출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조대항같이 아예 맡기던지 아니면 선박 외양만 건조를 맡긴 다음에 미국을 가져와서 스템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이 군함 건조, 군함 수술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해군 장성이 울산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군함 건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좀 주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가격 전략 들어보겠고요. 일단은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력과 방산도 그 안에 속할 것 같은데 이쪽도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게 괜찮을까. 전력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AI 수요 바탕으로 잘 가는데 방사는 아무래도 지금 대회 신인도,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오늘 타격이 크잖아요. 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봐야 되나요? 일단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방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관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매수보다는. 왜냐하면 올해 세트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나와요. 오늘 물론 반도체 강제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한 번 예를 보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섹터들이 간지 한 번 볼게요. 1월 달부터 4월까지 SK하인스를 필두로 해서 HBM 관련 소보장들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6월 달로 뭐로 넘어갔죠? 음식료하고 화장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한 깊은 조정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그게 뼈아파요. 그런데 또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서 7, 8, 9, 10. 아마 바이오에게 정말 많이 있을까요? 알태우젠 필두로 해서. 그러면서 화장품하고 음식료 섹터. 조정폭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냐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섹터가 수납비가 돌게 되면서 조정에 들어가는 섹터에 조정폭이 상당히 깊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다 맞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미리 자르는 게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 관련돼서는 미국 쪽에 증산하는 부분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신상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차보다는 아무래도 신차가 또 기분상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항상 어떤 새로운 뉴스를 찾고 새로운 테마를 찾아가는데 어찌 보면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 얘기는 또 새롭게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해적 케이블에 특화가 되어 있는 LS 마린 솔루션 이런 정도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갑니다. 전력과 방사는 좀 따로 분리해서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방사는 당분간은 관망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 전력은 좋은데 그 안에서도 좀 새로운 쪽이죠.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조선이요. 아까 HD 현대중공업을 좀 좋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조선주 안에서도 탑픽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한오션하고 현대중공업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둘 다 이제 어찌 보면 새롭게 미국 쪽이 어떤 해군, 방산 쪽이 어떤 기회가 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은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군함건조였던 능력 진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주의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의 기억 속에 많이 사라졌을까요? 상반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미철강노조가 그리고 해운노조가 아시겠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쪽으로 중국의 해운업이라든지 조선업에 불공정조사 이걸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르면 12월달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중국 조선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반사익 쪽으로 조선은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LNG선 수주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 LNG터미널을 트럼프가 침입하게 되면 10개 정도 더 건설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바다로 LNG를 실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2025년도 지나게 되면 또 대량의 LNG선 수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카타르가 미국 쪽으로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LNG 운반선 3차 발주를 할 가능성이 상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선은 아직까지 좋은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 말고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지금 조선 LNG선 얘기할 때 2억 2천만 분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2022년도 6월달 이리부터 이런 수익성 좋은 수주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흑자가 아니라 실적 턴 아라운드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는 특성상 이런 얘기들도 알고 있지만 반영이 좀 늦어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면 조선주는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고 그럴수록 싸게 살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선은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구간에서도 괜찮다는 것인지 그리고 11월 중반쯤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도 넘을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이요? 전고점 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25만 원인데 25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 그냥 신고가 패턴으로 쭉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밴드로 좀 제시를 할 건데 21만 3천 원에서 21만 8천 원이거든요. 지금 정도 가격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봐주셨던 HD 현대중공업 매수가는 21만 3천 원부터 21만 8천 원이고요. 목표주가 25만 원 넘는다면 신고가 영역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손절가는 20만 2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